안녕하십니까? 백예거지입니다. 요즘 백예거지는 라이언 패셔니스타 만들기에 완전 심취했는데요. 2까지 만들었잖아요. 오늘은 패셔니스타 만들기 3, 그리고 친구도 만들어줄거고 그리고 라이언 여친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라이언 여친을 좌홍동체로 얘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섹션까지 준비를 했어요. 자 우선 이제 라이언만 혼자 맨날 갈아입었는데 너무 쓸쓸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튜브를 만들어왔어요. 슉! 튜브! 튜브랑 라이언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살짝 다른 점은 다리를 제가 얘가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다리가 짧아야 귀엽긴 한데 짧아서 신발을 신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짧아가지고 살짝 길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팔부분도 조금 길게 만들어줬어요. 근데 달 때 살짝 옆으로 얘를 앞쪽으로 달아야 되는데 뒤쪽으로 달아가지고 살짝 균형감각이 대칭이 안 맞긴 한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미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보면 어린이들만 인형놀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. 직장인들, 어른이들도 인형놀이 좋아합니다. 자 그래가지고 우선 튜브 친구를 만들어줬잖아요. 친구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친구 우리 튜브도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만들었던 여름옷 입혀볼게요. 우리 튜브도 얘 봐봐요. 얘가 팔이 살짝 틀려져가지고 옷이 조금 살짝 틀어지더라고요. 크 아쉽지만 그리고 그래서 다리를 조금 길게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조금 자 보세요.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봐봐요. 이게 긴바지였잖아요. 그 라이언이 입었을 땐 인갈치 바지가 긴바지였는데 이렇게 반바지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신발을 신어도 괜찮을 정도로 음 이렇게 아 밖으로 나갔어 좀 크게 만들어야 되나 그 얘가 그 인형이 커져가지고 조금 가까이 잡으니까 이게 풀샷이 잘 안되어 있네요. 인형이 커져버려서 자 이렇게 크록스 슬리퍼도 신고요. 자 모자도 한번 써볼까요? 모자는 우리 조르디 모자를 써도 근데 조르디 모자 얘 보드리실로 했거든요. 얘도 보드리실입니다. 보드리실로 해서 똑같은 거라서 살짝 그래도 귀엽죠? 괜찮죠? 이렇게 어? 너무 푹 썼네?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제가 섹션 만들어놨어요. 옷 섹션 자파 섹션 여기 신발 섹션 그래서 얘는 이거를 씌워줘도 귀엽고 이게 진정한 소라게는 우리 튜브로 아무튼 이렇게 우리 조르디 아니아니야 조르디 란다 어 혹시 모르니까 가방도 조르디 란다 얘가 누구지? 어 튜브 튜브 가방도 메어 봅니다. 튜브도 가방 메어 이렇게 오늘 이거 한바탕 찍고 사진 많이 남겨보려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제 이제 다음번 우리 라이언은 이제 자홍동체를 만들건데 자 아참 자홍동체 만들기 전에 제가 그 바지 바지 하나 더 만들어봤어요. 거의 얘랑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좀 짧게 만들었어요. 이 보니까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짧게 만드는 이유는 신발을 신을 때가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홍동체 만들기 전에 신상옷 한번 더 입어보고 여기 꼬리 꼬리도 나올 수 있게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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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게 꼬리 부분도 뚫어줬어요. 이렇게 이렇게 귀엽죠? 자 자파 섹션에서 신발도 신발도 신껴 볼게요. 신발 신껴 기 전에 그래도 옷을 옷을 이번엔 가디건 스타일로 한번 입혀볼까요? 가디건 스타일로 입혀봅시다. 이렇게 떡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괜찮죠? 그래서 흰색 신발 스니커즈도 신어보고 이렇게 근데 이런 가디건 스타일로는 꾸러기 모자가 잘 어울리진 않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우리 친구도 만들어주니까 외롭지 않죠? 자 이렇게 모든 아이템들을 다 입어봤는데 이제 다시 벗겨요. 다시 벗깁니다. 뚜루루루루 뚜뚜뚜 다시 자파 자파는 자파 색장으로 뚜루루루루 또 옷도 벗기고 뚜루조조조조 뚜루루루루루뚜뚜 여러분이 이 메인 메인 그 메인 애기 아이고 이거 신발이구나 메인 인형 만드는 거 그 영상으로 올려드릴까요? 그 코스랑 해가지고 원하시면 소리질러 뀨 이거를 원하시는지 그 라이언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메인 인형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뭐 이번주 주말 전에 댓글이 달리면 제가 주말에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옷들도 다 벗고 소리질러 뀨 미안합니다. 자 메인을 만들어야 메인 원하시면 소리질러 뀨 그만하고 자 이제 자홍동체 만들어야 되잖아요. 자홍동체를 그 근데 튜브도 그렇고 라이언도 그렇고 둘 다 자홍동체를 만들어줄 거예요. 자 그 자홍동체 잇 아이템 뾰병 머리 달린 모자를 미안합니다. 엄청난 위에 있을 줄 알았죠? 이렇게 그냥 머리를 달아줍니다. 아이고 이게 푹 써지진 않아요. 푹 근데 이게 딱 걸쳐놓을 수는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누워서 자꾸 그런 거지. 자 이렇게 우리 라이언이가 그 라순이가 됐어요. 자 라순이가 됐는데 라순이가 옷을 입어야겠죠? 원피스 원피스 여기 뒷부분에 똑딱이가 있어가지고 똑딱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우리 라순이가 라순이가 옷을 입어 입죠? 라순이 옷을 입어요. 이렇게 이렇게 끼워요. 이렇게 우리 라순이 뒤에 떡딱이 이거 양면이거든요? 아 양면 아니고 앞뒤로 얘도 똑같이 앞뒤로 입으면 예쁘더라고요. 앞뒤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우리 라순이 마순이 이거 좀 빨간 머리 느낌으로 했는데 빨간 머리는 아니지만 자 우리 라순이 신발도 신겨줘야지 이 머리부분 머리 요거랑 맞춰가지고 신발 만들었어요. 우리 라순이 아이고 이거 그냥 서 있으면 이렇게 라순이처럼 안 벗겨집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라순이 아이고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라순이를 이렇게 라순이 만들었는데 이제 튜브도 튜순이를 만들 수 있어요. 튜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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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순이는 옷을 거꾸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앞뒤가 없어요. 앞뒤 똑같아요. 이렇게 튜순이 튜순이는 앞으로 이쪽으로 입을게요. 튜순이 소리 질러주신다면 튜순이든 튜순이든 아니 튜순이란다 튜브든 라이언이든 원하시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영상 찍어가지고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입어도 느낌이 다르죠? 앞뒤가 느낌이 달라요.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튜순이 신발 신기고 우리 튜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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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순이가 있고 이제 라이언이는 생라이언이네 그렇습니다. 생라이언은 너무 좀 그러니까 또 급하게 옷 입혀볼게요. 자 아마도 이거 옷 만드는 거 계속 할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저 혼자 재밌지만 나 혼자 재밌지만 롤루 봐봐요 아까 이거 바지 우리 튜순이 한테 입혔을 때는 조금 짧았지 않은 반바지처럼 입혔는데 이렇게 라이언이 한테 입히면 이렇게 긴바지가 됩니다. 긴바지가 돼. 똑딱 이렇게 긴바지가 되었죠. 자 어 우리 튜순이 확실히 모자 이런 식으로 여자 여자 하고 우리 튜순이 튜순 튜순이 이렇게 모자 요래 요래 오심 슘바 튜순이 라순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정말도 신켜주고 자 다음번에는 또 어떤 아이템으로 올지 아니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 인형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패션 리스타 아이템 만들기는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. 그 주말 남은 주말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즐겨 빨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튜순이 하고 라순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어이구 신발 벗겨주었어 신발 벗겨주었어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